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농축수산물 가공, 식품 및 포장제 제조, 농심, 율초나학 등의 치주사 농심홀딩스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89%로 보통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8%, 비용의 증가율은 7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0.2%, 단기순이익률은 9%로 조금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다소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 외 외주비와 급여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3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3%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채 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34%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104%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농심과 율초나학에 대한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며 부채는 매입 채무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3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9.2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2.9%입니다. 이상 농심홀딩스였습니다.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고 있으며 10년 연속 배당 지급하지 Woods 11.21% revenues 12.21%나 12.21% Basen 12.21% stock 12.21% lesük